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브라이언 트레이시님이 지으신 개구리를 먹어라 입니다. 자기개발 전문가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대표작이구요. 세계 27개국 베스트셀러 시간관리 전략이라고 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님은 강연료가 8억이나 할 정도로 자기개발 분야에서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개구리를 먹어라는 제목이 눈에 탁 띄었었는데요.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살아있는 개구리를 먹는 것이라면 당신은 하루종일 그것보다 나쁜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여기서 개구리는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십중팔구 뒤로 미를 것이 확실한 일. 그러나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먹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중요한 일을 바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는 성공하기 위한 21가지 법칙을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성공에 관한 책이나 시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책들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이 책의 내용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21가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너무나 좋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1. 목록을 작성하라. 당신은 반드시 인생의 각 단계에서 성취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결정해야만 한다. 명확성은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더욱 빨리 처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갖고 있으며 좀처럼 그 목표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확실한 공식이 있다. 첫 번째 단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결정하라. 두 번째 단계, 반드시 종이에 적어라. 당신의 생각을 종이에 적어라.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글로 적어라. 반드시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적어라. 당신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목표를 결정하라. 세 번째 단계, 목표의 최종기한을 결정하라. 최종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목표나 결심에는 긴박감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시작과 마무리가 없다.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 특정한 책임이 뒤따르는 최종기한을 정해놓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주 당연하게 그 일을 자꾸만 뒤로 미루거나 아주 천천히 진행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단계,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꼭 처리해야 할 일들을 모두 적어라. 그리고 중요한 순서대로 목록을 만들어라. 다섯 번째 단계, 처리해야 할 일이 목록을 바탕으로 계획표를 짜라. 1의 우선순위와 처리 순서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일이 목록을 만들어라.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제일 먼저 처리해야 할 일과 조금 미루어도 괜찮은 일을 결정하라. 또한 다른 일들보다 앞서서 반드시 끝내야 할 일과 그 후에 끝내야 할 일을 결정하라. 아무리 커다란 목표라고 하더라도 일단 개별적인 작은 일들로 나누어 놓고 나면 당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얼마나 쉬워지는지를 깨닫고 깜짝 놀랄 것이다. 여섯 번째 단계, 즉시 계획대로 행동하라. 무엇이든지 즉시 행동으로 옮겨라. 어떤 일이든지 괜찮다. 일곱 번째 단계,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결심하라. 당신의 일과표에 특별활동 시간을 포함시켜라. 핵심적인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날마다 읽을 페이지 수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책을 읽어라. 꾸준히 앞으로 밀고 나아가라. 일단 행동에 착수하기 시작했으면 계속 행동해라. 결코 멈추지 마라. 이러한 결심과 훈련만이 당신 세대의 사람들 중에서 당신을 가장 생산적이고 성공한 사람으로 만든다. 목표를 명확하게 쓰는 것은 당신의 사고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 종이에 적어놓은 목표들은 당신의 정신을 자극하고 행동을 유발한다. 그것들은 당신의 창조성을 북돋아 주고 에너지를 발산시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뒤로 미루는 버릇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제가 보기에는 이 첫 번째 목록을 작성하라만 잘해도 상당히 일하는 데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2. 날마다 미리 계획을 세워라.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심을 하는 능력은 자꾸만 뒤로 미루는 버릇을 극복하고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그것을 실천해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당신의 인생행로를 결정짓는 것이다. 계획을 짜는 행위, 그 자체가 당신의 영혼 속에 잠재되어 있는 정신력을 열어주고 창조력을 자극하고 정신과 육체의 에너지를 증진시킨다. 1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목록 만들기를 빼놓지 않고 한다면 당신의 생산성과 산출량을 25% 이상 증가시킬 수가 있다. 하루의 일이 끝날 무렵이 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처리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새로 작성하라. 당신이 오늘 미처 완수하지 못한 모든 일들을 내일 처리해야 할 일들의 목록에 옮겨졌고 그런 다음 내일 처리해야 할 일들을 빠짐없이 덧붙여라. 개인적인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가장 중요한 법칙들 중 하나는 10대 90 법칙이다. 이 법칙은 당신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목록을 만드는 과정에 소비하는 10%의 시간이 일단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끝내는 데 걸리는 시간의 90%를 절약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인지 당신이 직접 시도해보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3. 모든 일에 80대 20 법칙을 적용하라. 당신이 하고 있는 활동의 20%가 당신에게 돌아오는 결과의 80%를 책임진다. 당신의 상위 20%의 중요한 업무들은 꾸준히 진행하는 반면에 하위 80%의 사소한 업무들은 완강하게 거절해야만 한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물어라. 이 일이 내가 처리해야 할 일 중에서 상위 20%에 속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위 80%에 속하는 것인가? 자질구레한 일부터 먼저 처리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마라. 이 점을 꼭 명심하라. 무슨 일을 선택하든지 간에 똑같은 선택이 몇 번이고 거듭되면 결국에는 깨뜨리기 어려운 습관이 된다는 것을. 중요한 업무들 중에서도 가장 하기 어려운 부분을 제일 먼저 시작해야만 한다. 일단 실제로 가장 가치 있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 일을 계속 처리하고 싶은 의혹을 느끼게 될 것이다. 시간 운영이야말로 바로 인생의 운영이며 개인의 운영이다. 시간 운영이 모든 사건의 결과를 지배한다. 시간 운영은 당신이 다음에 처리해야 할 일들을 미리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든다. 당신은 언제나 다음에 처리해야 할 일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선별할 줄 아는 능력이 인생과 직장에서의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도록 자신을 훈련한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원칙입니다. 4. 결과를 고려하라. 탁월한 사상가의 특징은 지금 하고 있는 일 혹은 하고 있지 않은 일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언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임무나 활동의 잠재적인 결과야말로 그것이 진짜로 당신과 당신의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판단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버드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에드워드 벤필드 박사는 15년 동안이나 연구를 한 끝에 장기적 전망이야말로 미국의 사회와 경제 변동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예언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시간을 다루는 태도, 즉 시간과는 당신의 행동과 선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자신의 생활과 직업에 대해 장기적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시간과 활동에 대해서 언제나 탁월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 성공한 사람들은 아주 명확하게 지향하는 미래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5년,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한다. 그들은 현재의 선택과 행동이 장차 그들이 꿈꾸는 장기적 미래에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분석한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요한 일에는 언제나 장기적으로 잠재된 결과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하찮은 일에는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결과가 거의 없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물어라. 이 일을 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에 제각기 어떤 잠재적 결과가 따라올까. 성공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훨씬 더 커다란 보상을 즐기기 위해 기꺼이 단기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뒤로 미루고 희생한다. 만약 잠재적으로 커다란 긍정적 결과가 기대되는 업무나 활동이 있다면 그 일에 최고 우선권을 부여하고 즉시 그 일을 시작하라. 만약 어떤 일이 신속하고 훌륭하게 처리되지 않았을 때 잠재적으로 커다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최고 우선권을 부여해야만 한다. 당신의 선택과 결심 그리고 행동이 불러일으킬 잠재적인 결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라. 그것이 당신의 일과 인생에 있어 진정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기도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뿐만이 아니라 투자를 할 때도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연연해 하지 말고 장기적인 보상을 생각하면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창조적인 뒤로 미루기는 모든 개인적 실행 기술들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기술 중에 하나다. 이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우선 사소한 일을 뒤로 미루어라. 누구나 일을 미루게 마련이다. 무언가 뒤로 미루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면 가치가 낮은 활동들을 뒤로 미루겠다고 결심하라. 어쨌든 당신 인생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활동들은 뒤로 미루거나 남에게 떠넘기거나 위임하거나 제거하겠다고 결심하라. 가치가 낮은 활동들을 빨리 포기하는 일에 빨리 익숙해지도록 해라. 그런 다음에 당신은 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 시간 관리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안 되라는 말이다. 그 말을 하되 정중하게 하라.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정말로 당신의 인생과 직업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임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 가치가 낮은 임무를 신중하게 뒤로 미루는 것이다. 지금 포기한다고 해도 전혀 실질적인 손실이 없는 무익한 일과 활동을 확인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라.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일이 주어지면 그거를 하지 않으면 다음 일로 넘어가지 못하는 습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일도 들어오는 순서대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일을 하는 동안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다 그냥 제껴버리고 나중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정말로 급격히 증가하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6. 지속적으로 ABCDE 방법을 사용하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세한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라. 그렇게 할수록 당신은 중요한 일들을 더욱 빠른 시간 내에 더욱 많이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오늘 하루 안에 처리해야 할 모든 일들을 적은 목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런 다음 목록에 적혀있는 각각의 항목에 ABCDE를 붙인다. A 항목은 당신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일을 의미한다. 그것을 소홀히 처리했을 때 다른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B 항목은 어쨌거나 당신이 직접 처리해야만 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업무들은 비교적 가벼운 결과를 낳는다. 그 업무들 중 하나를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불쾌해하거나 불편해할지도 모르지만 A 업무만큼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다. 미처 끝내지 못한 A 업무가 남아있을 때에는 결코 B 업무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C 항목은 처리하면 기분 좋은 일. 그러나 하든 안 하든 그에 따른 결과는 전혀 없는 일이다. D 항목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이다. E 항목은 당신이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 않는다고 해도 실제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소한 일을 의미한다. 그래서 A부터 처리하고 D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7. 중요한 성과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라. 당신의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당신이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어야만 하는 일들을 확인하고 결정하라. 그런 다음 그 일에 전력하라. 8. 3의 법칙을 적용하라. 당신이 하는 일 중에서 당신의 사업이나 조직에 상당히 기여도가 높고 가치 있는 핵심 업무는 세 가지다. 이 세 가지 핵심 업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업무 성취도를 극대화하는 필수 조건이다.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마도 기여도일 것이다. 당신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금전적이든 정서적이든 간에 항상 당신이 창출하는 업무 결과, 즉 당신이 회사에 기여하는 가치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얻는 보상을 증가시키고 싶다면 당신은 반드시 회사에 기여하는 가치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9. 시작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라.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는 버릇을 극복하고 더욱 빨리 더욱 많은 일들을 처리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들 중 하나는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오직 하나의 업무에만 집중하고 싶다면 먼저 책상이나 사무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하라. 가장 중요한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와 보고서, 세부자료, 서류, 그리고 과제물을 한 대 끌어모아라. 그리고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그것들을 배치하라. 장시간에 걸쳐서 편안하고 흥미롭고 쾌적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최상의 작업 공간을 설정하라.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작업 공간을 만드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 공간을 깨끗하게 정돈할수록 업무에 착수하고 계속 진행하는 것이 더욱 수월해진다. 준비를 다 마치고 나면 즉시 목표를 향해 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선 시작하라.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을 해라. 개인적으로 나의 황금법칙은 다음과 같다. 일을 할 때 80%는 완벽하게 완성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수정하라. 성공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가장 큰 적은 능력 부족도 아니고 기회의 부족도 아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것들이 유발하는 의혹이다. 에머슨의 말처럼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하라. 그리하면 두려움은 확실히 사라진다. 유명한 하키 선수인 웨인 그레츠키는 이렇게 말했다. 공을 때려라. 그렇지 않으면 100% 골을 놓치는 것이다. 일단 준비를 다 마치고 나면 용기를 내서 첫 번째 행동을 취해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모두 따라올 것이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용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은 마치 이미 용기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10. 한 번에 통 하나씩 처리해야 할 일들을 자꾸만 뒤로 미루는 버릇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들 중의 하나는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업무에서 잠시 눈을 돌린 채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에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다. 재정적인 독립은 날마다 해마다 조금씩 돈을 저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건강한 아름다운 몸매는 매일매일 조금씩 덜 먹고 조금 더 운동을 함으로써 얻어진다. 당신은 단지 용기 있게 첫 걸음을 내딛고 뚜렷한 목표를 향해 출발함으로써 그리고 한 번에 한 통씩 즉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밟아 나감으로써 뒤로 미루는 버릇을 극복하고 놀라운 일들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어려운 일을 할 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일이 너무나 많고 자기한테 벅찬 일이 주어지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분야부터 차근차근 하면 항상 일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11. 당신이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을 향상시켜라. 당신이 맡은 중요한 업무들에 관하여 더욱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갖출수록 당신은 점점 더 빨리 일을 시작하고 빨리 완성할 수 있게 된다. 12. 당신의 특별한 재주를 지렛대로 사용하라. 얼마든지 당신은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 당신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재주와 능력이 있다. 이 세상에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또는 당신이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확실한 일들이 아주 많다.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매우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분야가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 그 분야들 속에서 아주 아주 유능하게 되도록 자신을 훌륭하는 것이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즐기고 있다는 것은 당신 안에 그 분야에 대한 뛰어난 능력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인생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커다란 책임들 중의 하나는 당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그런 다음에 열정적으로 그 특별한 일을 아주 아주 멋지게 처리해내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잘 처리할 수 있고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진정으로 직장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그 임무나 활동 분야에 집중한다. 13. 당신을 구속하는 요인들을 파악하라.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와 당신이 언젠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목표 사이에는 당신을 구속하는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이 놓여 있다. 당신이 갖고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요인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한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그 요인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당신이 처리해야 할 일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방해하는 제한 요인이나 구속들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여 반드시 그 제한 요인들을 제거해야만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제한 요인들을 분석한다. 내 안에서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당신은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요인이 내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결정했나. 14. 자신에게 압력을 가하라. 당신 하나의 내재한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압력을 가하는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을 도와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뒤로 미루는 습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중요한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기한이 단 하루밖에 없는 것처럼 일하는 것이다. 15. 방금 긴급한 정가를 받고 한 달 동안 도시를 떠나야 한다고 가정해보아라. 만약 당신이 한 달 동안 이 도시를 떠나야만 한다면 떠나기 전에 가장 확실하게 철회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든 당장 그 일을 시작하라. 당신 자신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당신은 예전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업무들을 더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가 있다. 당신은 높은 실행력과 높은 성취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신에 대한 긍지를 느끼고 조금씩 조금씩 신속하게 업무를 완성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다. 그와 더불어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15. 당신의 개인적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라. 모든 사람에게는 하루 중에 최고의 상태가 되는 특정한 시간들이 있다. 당신은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확인하고 반드시 그 시간 동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욕적인 업무들을 수행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자꾸만 뒤로 미루는 주된 이유는 당신이 몹시 지치거나 피곤할 때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 당신에게는 에너지도 열정도 없다. 마치 시동을 끈 엔진처럼 일을 시작할 힘을 낼 수가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의 하나는 단호하게 텔레비전을 끄고 일주일 동안 매일 밤 10시 정도의 잠자리에 드는 것이다. 때로는 매일 1시간 정도 더 자는 것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여기 당신이 꼭 지켜야 할 중요한 규칙이 있다. 빈틈없이 꽉 짜여 있는 일주일 중에서 단 하루만큼은 완전히 비워두자. 토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간에 그 하루 동안은 절대로 독서도 전화도 회사일도 기타 당신의 두뇌를 써야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 대신에 영화 관람이나 운동, 가족과 시간 보내기, 산책 등 당신의 두뇌가 완전히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라. 변화는 휴식만큼 좋은 것이다. 16. 행동하도록 자신에게 자극을 주어라. 최상의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당신은 반드시 자신의 개인 치어리더가 되어야만 한다. 당신은 게임을 최고로 풀어가기 위해서 당신을 코치하고 격려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당신 감정의 대부분은 매 순간 당신이 자신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말을 통해 당신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해석하고 그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어떤 사건이 당신에게 의욕을 북돋아 줄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침체시킬 것인가, 당신에게 활력이 되는가 좌절이 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해석이다. 계속 의욕적으로 활동하려면 완벽한 낙천주의자가 되겠다고 굳게 결심해야만 한다. 당신을 둘러싼 환경과 사람들이 말이나 행동 그리고 반응에 대해서 언제나 긍정적으로 응답하겠다는 다짐을 해야만 한다. 어쩔 수 없이 닥쳐오는 어려움과 일상생활의 문제들 때문에 당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절대 저하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면을 찾도록 노력하라. 문제보다는 해결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라. 항상 낙천적이고 건설적인 기분을 유지하라.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7. 시간을 잡아먹는 현대기술의 늪에서 헤어나라. 교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대기술을 사용하라. 그러나 현대기술의 노예가 되지는 마라. 이따금씩 현대기술의 이기를 꺼놓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라. 18. 업무를 자르고 나누어라. 크고 중요한 업무를 자꾸 뒤로 미루는 중요한 원인은 처음 접근하기에 업무가 너무 크고 만만찮아 보이기 때문이다. 중대한 업무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살라미 소시지 조각내기 기술을 쓰면 된다. 한 번에 한 조각의 살라미 소시지를 먹듯 그런 방식으로 당신은 거대한 업무를 세밀하게 배열한 다음 하나씩 차례대로 해결할 수가 있다. 심리적으로 당신은 전체 일을 한꺼번에 시작하기보다는 커다란 계획의 작은 부분 어느 하나를 하기가 더 쉽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19. 커다란 덩어리 시간을 창조하라. 덩어리 시간을 창조하는 전략은 당신이 커다란 임무를 예정표대로 작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당신이 수행하는 정말로 중요한 작업의 대부분은 완성할 때까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커다란 덩어리 시간을 필요로 한다. 고가치 고생산적인 시간 덩어리를 창조하고 분할하는 능력이 당신의 직장생활과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당신은 중요한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따로 30분 60분 그리고 90분을 챙겨두어야 한다. 20. 항상 긴박감을 가져라. 아마도 높은 실천력을 가진 사람에게서 가장 잘 드러나는 특성은 행동지향성일 것이다. 그들은 항상 긴박하게 핵심 업무를 완수하려고 서두른다. 뛰어나게 생산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생각하고 계획하고 1위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런 다음에 재빨리 작업에 착수해 그들이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간다. 그들은 꾸준히 순조롭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한다. 당신이 맡은 중요한 임무를 빠르게 진행하는 습관을 들여라. 신속하고 훌륭하게 일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하라. 드디어 마지막 21번째입니다. 한 번에 처리하라. 일단 임무를 시작하면 그 일이 100% 완성될 때까지 한눈을 팔거나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작업을 계속해야만 한다. 일로 돌아가라.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거나 중단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마다 거듭거듭 이 말을 반복함으로써 앞으로 전진하도록 자신을 독려하라. 당신이 맡은 가장 중요한 임무에 일편단심 정신을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50% 이상 줄일 수가 있다. 일을 시작했다가 중단하고 잠시 동안 손을 잡았다가 내팽개치고 또다시 돌아오고 하는 잘못된 방법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거의 500% 이상 증가시킨다. 최고 우선순위 업무를 시작하고 100% 완성할 때까지 그 업무를 지속하는 것은 당신의 성격과 의지력, 결심을 알아볼 수 있는 진정한 시험대가 된다. 이것도 시간을 단축하는 데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대표작, 개구리를 먹어라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제가 많은 책들을 읽어왔거든요. 그 중에서 시간 관리 전략, 그리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그런 책들도 많이 읽어봤는데요. 이 21가지 원칙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대로 시간 관리를 하고 행동을 옮기면 정말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 좋으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